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젊은 날부터 기대했던 자신의 조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줄다람치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는 특히 악이란 무엇인가 사악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대체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으로 무장돼 있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악함으로 무장돼 있다면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편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을 살펴보다 보면 권력을 손에 쥐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았던 사례들을 아주 흔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에게는 자기 합리화라는 멋진 심리적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악행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저는 악과 사악함을 생각할 때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드가 관해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늘 떠올리게 됩니다. 한나 아렌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악한 일은 대부분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저는 한나 아렌드의 악의 평범성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나 아렌드가 지식인의 세계를 벗어나서 온갖 악이 할부하는 현실 세계에서 몸담았다면 훨씬 더 악의 평범성보다도 더 현실적인 그런 주장을 펼쳤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악의 평범성보다도 악의 특별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악의 특별함은 악한 자나 악한 집단들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의 삶이 망가지든 개의치 않고 동시대 사람들이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든 개의치 않고 후세대들이 두고두고 고통을 경험하든 관계치 않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유익함과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과 사악함을 기획해서 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해서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방점입니다. 일찍이 경영학계의 대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악의 평범성이란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다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평범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드러커 주장의 교수 가운데 저는 절반만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절반은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 동안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인간이 평범하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피터 드러커 교수는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만 인간은 평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한 등을 더 나아가서 악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수정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책을 읽었던 중에 피터 드러커 교수가 자신의 자서진을 남겼던 악의 비범성, 특별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악행을 하는 사람이 평범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도 악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수정하면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역시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악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악과 흥정하는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은 아니기다. 나치 친위대 2인자까지 올렸던 젊은 날 직장 동료의 현슈처럼 악을 자신의 야망에 이용하겠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바로 악의 도구가 되고 만다. 악의 도구가 되고 만다. 참 이 악의 도구가 되고 만한 것을 피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자 토대는 선거입니다. 선거는 기둥이자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도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은 선거를 무너뜨리거나 선거를 훔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욕의 눈이 어두워서 한 사회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나 토대나 그리고 미래인 그 선거 그 자체를 훔치는 일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곤 합니다. 한마디로 악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드물게 인류 역사에서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를 훔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평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선거를 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훔치는 절도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평범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지고 말이죠. 그래 절대로 평범한 인간이 선거를 훔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과 사악함이 무뎌지고 무관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어제 제가 본 자료는 참으로 악과 사악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제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경남 양산시 지역구 총선 결과에 원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간단한 테이블을 한번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21대 총선 경남 양산구 얼일 겁니다. 지역구 득표현황과 그리고 2016년에 진행됐던 같은 지역 경남 양산구 얼 지역구의 득표현황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016년에 시행됐던 20대 총선의 A입니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이 A를 보시게 된 푸른색 동그라미입니다. 여기서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한 서형수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2.1%입니다. 이창근 최닐당 후보는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오차가 1에서 3%라는 통계학의 법칙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후보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에서 당일투표율을 빼게 되면 플러스 10.8%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나동연 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0.4%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크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당일투표에서는 50.5% 대 44.6%로 김두관 후보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동연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큰 부부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 오차 범위 내에게 20대 총선이 속겠는데 반해가지고 21대 총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무려 플러스 10.8%나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이 나동연 후보 역시 당일투표에서는 6% 정도 김두관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대패하게 됩니다. 15.3%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통계학은 수십만이나 되는 투표자들이 참여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1%에서 3%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대 총선처럼 플러스 10.8% 득표율 차이가 발생하거나 마이너스 10.83%의 득표율 차이는 누군가가 사전투표에서 손을 썼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악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조작행위로 실행에 옮겼다면 그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표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역시 절대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침묵할 수도 있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바로 악과 흥정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드르크 교수의 명은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악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절대로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3구 대선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왜냐하면 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는 악에 관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3구 대선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3구 대선에서 투표자로서 참가하는 모든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 시민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평범할 것이다. 그래서 악은 평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평범할 것이다. 이런 데서 절대 오판이 없도록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